아우 진짜 전파베티코리타 얘는 카드가 좋은 게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 교산이나 뭐 마무리나 뭐 아무튼 딜할 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딜 카드가 없어 딜 카드 종류를 더 늘리든가 해야지 아 왜 아 네 너무 빨리 누르면 입력이 이상하게 돼 아 육각이네요 벼묘장 돌진 돌진 좋구야 돌진 좋구야 크 많이 쉬웠다 열정이다 너무 좋아 타격을 지울 때의 그 느낌 잊을 수 없어 대단원 보이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좋습니다 왜냐면 대단원은 사일런트의 빛이니까요 독재 해체 독재 해체 독재라도 안 집으면은 너무 약할 것 같네요 물론 독재 해체 물론 독재를 짚는다고 딱히 세지는 건 아니지만 타격보다는 세다 맹독 일단 견전 넣어볼게요 그리고 대단원이 딱 나오면은 만세 흠 흠 죽죽죽 괜찮은데 안 나 아 못 먹었네요 플라스크 살까 플라스크 살까 예비 곡의 불경 하하하 안녕 안녕 무엇이 우리를 여기로 이겨렸을까 의심 독인데 그냥 의심받을까 드디어 뱀이 실망하나 9회까지 갖자구요? 죽어요 잔상이다 딱히 잔상 쓸데가 아닌데 아 근데 잔상인데 잔상인데 어떻게 잔상을 안집을 수가 있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그래도 잔상인데 잔상은 집어야지 아 그거 참 골고루 묻히시네요 어차피 육강령이라서 여기서 조금 맞아도 상관없어 보스앞에서 탐플 강화하고 케이트님 고알로우 감사합니다 탐플 강화하면 어차피 잡을 수 있어 육강령은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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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화는 그냥 4씩 주는데 잔상은 5장 이상 써야 금속화보다 좋은 3.3 되게 안좋은 전단척 3.3 되게 안좋은 전단척 3.3 되게 안좋은 전단척 근데 뭐 주는대로 써야지 치코리타나 뭐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런 북머다 북머 4.3 4.3 4.3 5.3 5.3 아씨 탐플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돌릴 때가 아닌데 그래도 댁 얇아서 빨리 도니까 괜찮아 라고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라고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안되네 안되네 분리타임으로 막아지나 이게 안되네 아 못막았네요 아닌가 막았나 막았다 아드 아드 빠타줘 시바 악몽 아드 악몽 아드 악몽 아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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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아들받다주시바 행융합망치 싫어요 판도라 갑시다 맹독 속매 빛도라님 그저 빛 이제 강화만 하면 되는데 불 불 많은 곳 불만 많은 곳 불불 불불 쪽 길에 불 세 개 있네요 일로 갈게요 잼도라가 웬일이죠? 예비부터 강화할까? 방어력 올라가는데 아 총매가 먼저구나 제가 순서를 모르고 아닌가 그래도 팔돌림이 먼젠가 걔도 줘봐라 총매 바꿔주시바 너무 세다 아니 체력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저거는 놓쳤네 다시 프레최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그래도 잡았네 탄플루 잡았다구요? 리얼로? 이런 슬픈 찬상 인공물 인공물 안쓰고도 잡겠는데? 이 정도면? 청동빈 국산 청동빈 청동빈 청동X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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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촉촉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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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할 게 너무 많아서 버틸 수가 없네요 저 망할 뚱렛밀 어떡하냐 총매 갖고 와 총매 빨리 빨리 아우 너무 힘들다 언제 이거 다 강화하고 있냐 아니 다 필요 없어 꺼져 아우 니네를 왜 또 나와 이거 써야되나? 일단 드로우 보자 쏘야겠네 쏘야겠네 퇴근 괜찮은데 퇴근 괜찮은데 강화 상태가 안 괜찮네요 망당 같은 거 안 나오나? 악몽 쑥쑥쑥 악몽 쑥쑥쑥 악쫑 광기 안 먹으려면 부적 안 먹으려면 부적 양몽 그냥 한 대 받고 써야죠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찬상 찬상 신의 구해골 갖고싶다 스네코 머리뼈 이 놈 시키 이 놈 3층도 보스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은데 근데 어둠이 어둠이 어떻게 하지? 망단별이나 이런거 필요하지 않나? 고개? 폭주 욕심부리다가 망했네 아씨 욕심부리다가 망했네 욕심부리지말고 욕심부리지말고 욕실 60 180 폭속들어가면 끝나네 사일러드 사귀네 남색 사귄 세상에 이렇게 센 캐릭터가 있다니 처분? 처분 한 장이면 수비 다 하겠네 물론 퀸전은 못쓰겠지만 차라리 퀸전 쓰는게 낫지 킹스토롤 갈배 소주 판도라 대박쳤는데 아스트롤라벨하고 대박을 못치겠어? 도박 중독 소주가 맞죠 도박 중독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왜 오늘 되는 날인데 아스트롤라벨도 하지그래 엘리트 가볼게요 아스트롤라벨 소주 받다주시고 소주 소주 좋아 그러면 이제 딱히 뭐 챙기는 거 없겠다 아스트롤라벨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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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문성 필요없지 고개로 들고다 대니까 애 걔도 걔도 나오는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소주 총매 지우고 하이랜더도 되겠다 소주 나약한 보스 같으니 망고 드로우 제발 제발 아이고 이런 젠장 몇 먹어 두번 먹어 미래지 이 요것은 한장 드로우 할 수 있고 궨전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요 아 싫어요 꺼져요 궨전이다 아 개도다 개도 빠다주시바 혼자 가긴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상점 주인 적은 좀 맞아야돼 상점 주인 적은 총매 치우고 갈까요 하이랜더로 괜히 욕심부리는거 아닐까 아씨 형이 왜 거기서 나와 want God ? ją 새벽 0 20 방 2 1 1 잠깐만 나 저거 쓸 줄 몰랐네 바보라고야 사람이 바보 계도로 방어력 다 뺑긴 과수비 그래도 붕대로 수비가 되니까 다행이다 실수 좀 해도 커버가 되는구만 한 턴만 더 멈추면 된다 한 턴만 더 멈추면 된다 요구나 먹어라 대단원 1댐스냐? 하이랜더로 갑시다. 킹라손 안돼! 잠깐만요 니들은 2명이잖아요. 관측이에요. 아시겠음? 아드 쓰자. 아시겠음. 이외 아시겠음. 못먹어도 엘리트가야죠 그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계도가 높은 확률로 나오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조절 제발 됐다 성공이다 저기서 예비 안 나왔으면 조짐 아우 운발만 게임 카드 게임이 그렇죠 아 잠깐만요 아니 제발 뭐하면 잔상 벌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잔상 벌이면 되겠다 돌진벌일까 돌진벌이죠 아니 왜 대단원한테 왜 그래요 대단원 얼마나 갓 카드인데 잔상 벌이면 되겠죠 아니 잔상이 아니라 돌진 아잇 돌봐 디펙트 패치 된지 꽤 됐습니다 아 총매가 되게 야하밖에 없어서 아 꽃이란다 됐네 잡았네 폭소킬각 대단원도 잊지말라구 4,8,6 와 종이 힛까지 챙겨주시네 의도가스 넣어서 저거 뺄까 인공물 뺄까 코스트 아까운데 탄풀 있으니까 괜찮겠죠 아 비라폰 아 비라폰 킹이라손 나 뭐하고 있었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톡 아 아 아 핸드 이렇게 잡히냐 총매가 한장밖에 없는게 조금 아쉽네요 이제 전부송 잡히니까 대단원 폭죽에도 그러면은 얘도 퍼펙트 했네 크 대단원 대단원 존재 대단원 존재 대단원 존재 대단원 존재 그러면은 아 괸전 강화하면 되나 괸전 괸전이겠죠 바로 인공물 빼고 잘 빠진 인공물 잘 빠진 인공물 군뚜 대박 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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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바 초랄 에임보장 프로그램 다 했네 다 했어. 호오 점수 많이 나오겠는데 아닌가? 헛된 기대가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칼날려왕 떴잖아요. 고짐고 나왔으니까 점수 기대할 만한데 2000 넘을걸요? 아닌가? 넘을 것 같은데 무력화로 죽이자 인성질을 해야 돼. 따라라라라라 당신은 단검을 준비합니다. 칼찌 2395 오케이 완넘 하이랜더 잘 먹었습니다. 미스터리 머신 고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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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짐고